이 10장 첫번째 단위입니다. 애공이 문정한데 이 노나라 애공이 공자님한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공이 정치하는 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애공은 노군이니 명은 장이라 여기서 말한 애공은 노나라의 임금이니 이름은 장이라는 분이다. 재활, 문무, 지, 정의, 포, 재, 방책하니 바로 윗장에서 문왕과 무왕의 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공자님 말씀에 문무, 지, 정 문왕과 무왕의 정치했던 모든 일들이 정치했던 모든 것들이 포, 재, 방, 책하니 방과 책에 포는 펼쳐져 있으니 방은 판자 떼기에 써 놓은 거고 책은 죽간에 써 놓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문서로 남아 있으니 그런 말이죠. 기인이 존재, 기정이 거하고 그 문서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현인이겠지요. 그런 현명한 사람이 존재하면 기정이 거하고 그 정치가 들어서 써질 것이고 그 정치가 행해질 것이고 기인이 망지 기정이 식이니라 그런 사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인물이 없어지면 그 정치는 식, 사라질 식자거든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방은 판자라 판이라는 것은 판자지요. 나무를 깎아서 한 거고 책은 간이니까 대나무를 깎아서 한 거예요. 죽간이라고 하죠. 식은 유 멸야라 식이라는 것은 그 멸, 사라질 멸자와 같더라. 유시군 유시신즉 유시정이라 이러한 임금이 계시고 이러한 신하가 있게 되면 이러한 정치가 있을 것이다. 무슨 정치지요? 왕천하하는 정치예요. 세상을 다 규합하고 세상을 다 바른 쪽으로 인도하는 여기 문왕과 부왕은 성인이시니까 성인이 펼치시는 정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 혼자서 정치를 했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분들을 도왔던 훌륭한 신하들이 기라성 같은 신하들이 있었던 말이지. 인도는 민정하고 지도는 민수하네 사람의 돈은 사람의 살아가는 그 돈은 민정하고 정치에 민감해요. 그렇죠? 정치는 여기서 말하는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데 정치에 민감하고 지도는 민수하니 땅의 도리는 민수하니 나무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여기 나무라고 했지만 사실은 땅 속에 심는 모든 것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땅의 지력이라고 하지? 지력이 두툼하면 힘이 있으면 나무가 잘 자라고 땅이 척박해지면 나무는 금방 고갈되고 그러죠. 부정의하자는 포로이 아니라 그러니 그 정치라는 것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자라는 것이 아무데나 잘 자라는 것이 포로랍니다. 포로가 뭐냐면 갈대예요. 갈대 정치에 민감한 백성들의 반응이 마치 땅에 민감한 저 갈대와 같더라 이거지. 갈대는 조금만 생명력만 부여해주면 금방 자란다 이거지. 정치의 기틀이 조금만 갇혀지면 백성들은 아주 잘 살 거라 얘기지. 민은 속여라. 민이라는 것은 빠르다는 뜻이다. 포로는 심괄이 이위 포위시아라. 포로라는 두 글자는 심괄은 사람 이름이에요. 심괄이 이위. 이위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렇죠? 심괄이 포위. 포위는 갈대예요. 갈대. 갈대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인 입정이 유이지 종수하야 사람으로서 정치를 세우는 것이 땅으로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아서 기성이 속의 그 성취되는 것이 빠르면서 포위는 우이생지물이니 거기다가 포위, 갈대는 또 이생지물, 쉽게 살 수 있는 물체이니 식물이니 기성이 우속여라. 그 성취됨이 더욱더 빠르더라. 그거에 비유를 한 거죠. 물론 정치라는 것은 갈대가 쑥쑥 자라듯이 저렇게 빨리빨리 반응이 되는 것이다. 언, 인존, 정거, 기이, 여차라, 마라데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고 훌륭한 분으로 인해서 정치가 이렇게 행해지는 것이 그 쉬운 것이 이렇게 빨리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문제지. 고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고로 위정이 죄인하니 그러므로 정치를 하는 것은 죄인 여기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사람을 구하는 데에 달려있다. 그런 인물을 구해오는 데에 달려있으니 신이신이요 그런 훌륭한 현인들을 취해오는 것은 자신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됐을 때 그 밑에 신하들은 누가 뽑아? 자기가 뽑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는 자기가 뽑아야 하니까 우선 자기가 뭐하는 사람이 되되 훌륭한 사람이 되야지. 그러다 보니까 수신이도요. 수양이 필요하잖아.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도로서 하는 것이고 수도이인이라. 도를 수양하는 데는 인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지요. 찬은승 상문 인도 민정이었냐라. 이것은 윗문장에서 말한 인도 민정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위정이 제인한 정치를 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은 가어에 가어는 공자 가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이름이에요. 가어에 작위정이 제어득인이라 하니 어의 우비라 가어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작위정 정치를 하는 것이 제어득인 여기는 제인 두 자로 되어있지만 제어득인 네 자로 되어있지 어주사 어자와 어들득자가 더 첨가됐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데에 달려있다. 더 명확하지요. 그러니까 어의 우비라 말의 뜻이 더욱 우자여 더욱 더 갖추어졌더라. 이는 위 현신이 여기서 말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명한 신하제 현명한 신하를 말하고 신은 지 군신이라 취인 이신 할 때 이는 현명한 신하고 여기 신은 군신 그 임금의 몸이다. 도자는 천하의 달도요. 여기 도라는 것은 천하의 달도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통하는 도 인자는 천지 생물지심이 인 득이 생자니. 여기 인이라는 것은 천지 생물지심이 하늘과 땅이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근본적인 마음이니 인 득이 생자라. 사람들이 그 생명력을 지닌 그 강력한 생명력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얻어서 사는 것이니 소위 원자는 선지 장야라. 여기 원자는 선지 장야라. 이 말은 주역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이른바 원이라는 것은 선의 장. 장자는 우두머리지 않나요? 선의 우두머리다. 라고 한 그것이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하죠? 여기 원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뭘 나올까? 혹시 아세요? 원 하면 그 다음에는 형 그 다음에는 이 정 원형이정이라고 해요. 하늘의 천체에 돌아가는 섭리를 가지고 말할 때 원형이정이라고 하고 사람한테 주어진 사람의 성품 그것은 인의 예지라고 말하고 그것은 계절은 춘하추동이라고 하고 이해가 되세요? 천도 말을 가지고 말할 때는 원형이정 그 다음에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말할 때는 인의 예지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형이정의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섬지장이라는 게 언인군 위정이 제어득이니 취인지 측이 우제수신하니 말하되 임금이 정치를 하는 것이 제어득이니 사람을 얻는 데에 있으면서 취인지 측이 그런 사람을 취하는 법칙이 우제수신하니 또 수신에 달려 있으니 능, 인기, 신제, 능이 그 몸을 인하게 하면 유군, 유신이 그러한 임금이 되면서 그러한 신하가 있게 되고 정무불거우라 정치가 들어서 쓰여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더라 그러니 인야자는 그럼 인이라는 게 뭡니까? 인자는 인야니 그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야 사람한테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친이 위대하고 친친이 위대하라는 게 뭡니까? 위에 있는 친차는 동사예요 밑에 있는 친차는 명사예요 어떻게요? 친한 일을 친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뭐죠?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효예요 친한 일을 친하게 하는 것이 위대, 큰 것이 되고 의자는 의하니 의라는 것은 마땅함이니 존현이 위대하니 의 중에 최고 중요한 의는 존현 위에 있는 존자는 노필 존자로 동사로 쓰인 거고 밑에는 현인에서 명서를 쓰인 거예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하죠? 현인을 존경하는 것이 큰 것이 되니 친친지 쇠와 친하게 해야 될 사람을 친하게 하는 그런데 이게 친할 친친지 쇠라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 존수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장 친하게 할 사람이 누구죠? 나를 낳아주신 분 내가 낳은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달이 걸쳐서는 뭐예요? 나를 낳아주신 분의 형제 그렇죠? 친친지 쇠라는 거는 이 쇠자는 점차로 점차로 줄어든다는 뜻이니까 멀어진다는 뜻이에요 한 달이 건너 또 한 달이 한 치 건너 두 치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거기에 따라서 예의가 좀 달라지죠? 친하게 하는 그 정도가 좀 느슨해지잖아 그게 친친지 쇠예요 존현지 등이 또 현명한 사람을 존경한다 해서 모두 다 똑같이 존경할 수는 없지요 어떤 사람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지요? 등급이 있지요? 그러니까 친친지 쇠와 존현지 등이 예수 생량이라 거기서 예가 나오게 된 바라 이해가 되세요? 내가 깍듯이 해야 될 사람 조금 덜 해야 될 사람 그냥 평범하게 해야 될 사람 이런 차이가 있다 이거지 친한 일을 친하게 하는 데에도 높일 사람을 높이는 데에도 내가 깍듯이 해야 될 사람 있다 말이지 이는 지 인신이 어니라 여기서 말한 사람은 인신 사람의 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사람 사람마다 다 인을 타고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는 지 인신이 어니니 구차 생리하야 여기 사람 인자는 사람 몸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니 구차 생리하니 이 생리 살아가는 생명력의 이치를 구 갖추어서 자연 변류 측달 자의 지의하니 자연스럽게 변류 문득 측달 자의 지의 이 사람을 측 우리 측은지심이라고 할 때 측자예요 달자도 이게 슬퍼하고 아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측달 자의 사랑스럽고 아끼는 뜻이 있게 돼 사람 사람마다 사람의 생리가 부여되면 그 사람한테는 남을 볼 때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스럽게 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인자는 인야라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이죠 그러니 심체 미지면 가견이라 깊이 몸으로 체득해서 그것을 음미할 수 있게 되면 음미해본다면 볼 수 있다 이거지 사람이 사람들을 대할 때 측은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거지 의자는 분별사리하야 가교소야라 의라는 것은 분별사리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여 각각 마땅한 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지 예즉 젊은사이자 이라 예라는 것은 젊은사이자 이 두 가지를 젊은 절자는 마디별로 이렇게 하는 거고 문자는 꾸미는 거니까 이렇게 분별하고 정리하고 정리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라는 거지 예는 문사할 때 사자는 뭐라고요 여기 말한 인과 의에서 나오는 거다 해야지 이는 친하게 지내는 정도가 등급이 있고 의는 존경하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등급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는 어찌 보면 친척 위쪽으로 따져나 대우로 대우로 틀리잖아요 그런 자리를 가지 말할 수 있지요 예라는 것은 그 두 가지에 맞게끔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얘들아야지 제 재하위하야 불회코 상이면 민 불가득이 치유리라 아랫자리에 있어서 윗사람의 신임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건 저 뒷자리에 또 나오는 건데 중출 이를 했죠 정시발 찾고 제하하니 이 구절은 아래에 있으니 오 중 재차 잘못 오자고 중자 밑에 평성이라고 쓰여있는 것은 거듭 중자야 거듭 여기에 잘못되어 나왔다 거로 그러므로 군자 불가이 불수신이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한번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군자가 불가이 불수신 자기 몸을 수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니 그렇죠 대학에서도 수신 제가 지구평천을 했으니까 사수신이 된 수신을 생각할 진 된 뭐 해야 됩니까 불가이 불사친이요 처음에 말한 친친지 쇠와 조년지 등이 됐으니까 친친 중에서 첫 번째로 친하게 할 사람 누구죠 어버이지 수신을 생각할 때는 불가이 불사친 어버이를 섬기지 않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시죠 사 사친이 된 불가이 불지인 어버이를 섬기려면 어버이는 누구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 사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이 불지인이요 사람을 알지 않을 수가 없고 여기 지인 지인 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을 하는 사 지인인 된 불가이 불 지천인이라 사람을 알고자 할 지인 된 하늘을 알지 않을 수가 없지 사람은 뭐라고요 천명지위성 이랬잖아 그치 하늘이 사람한테 준 성품이 있잖아 지천이라는 것은 사람사람마다 지니고 있는 사람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 사람의 성품을 펼칠 수 있게 막지 않고 펼칠 수 있게 해주면 사람마다 신바람이 나는 거 아닌가요 위정 제인이요 정치를 하는 데에는 사람에게 달려있고 취인이신 거로 사람을 취하는 데는 자기 자신으로서 하기 때문에 불가이 불 수신이요 수신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신이도요 몸을 수양하는 데는 도로서 하고 수도 이인구로 도를 수양하는 데는 인으로서 하기 때문에 사 수신이 된 수신을 생각할 진 된 불가의 불사친이요 어버이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욕진 친친지 인인 된 친친의 인을 다 하고자 할 진 된 필유 조면지 의구로 반드시 조년의 의리를 통과해야 되는 거지 거기로 말미암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당지인이 마땅히 사랑을 알아야 되고 친친지 쇠와 조년지 등이 개천리하라 친친의 쇠 조년의 등급이 개천리여 다 하늘의 이치야 고로 우당지 천해라 또 마땅히 하늘을 알아야 된다 이거까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콩이 문정한데 에콩은 노군이니 명은 장이라 재활 문모지 정의 포재 방책하니 기인이 존재 기성 거하고 기인이 망 즉 기성 시기니라 방은 방은 밭냐 오책은 갓냐라 식은 육별랴라 요시군 요시신즉 요시정의라 인도는 민정하고 시토는 민수하님 민수하님 부정야자님 포로야 하니라 민은 속야라 포로는 심괄이 포위시야라 인입정의 요시지 중수하야 기성의 속의 포위는 우이생지 무리니 우소 겨람 언인존 정거의 기여 허차람 고로 위정의 제인하니 진 이신니요 수신이 도요 수도 이인 이람 잔은 승상문 인도 민정 이 언야라 위정의 제이 이 는 가어 예 작위 정의 제어 득이 니 라 하하님 오이 우비 람 이 는 위 현신 니 오 신은 지 군신 이라 도 고 자는 천하 지 탈 도요 인 자는 천지 생물지 심이 인 특이 생자 니 소위 원 자는 선지 장 야 람 은 은 인 고운 비 정의 제어 특이니 신 지 특이 우 제 수신 하님 능 인 기신 즉 유 군 요 신이 정보 풀 거 이라 인 자는 인 야니 친 친 이 위대 하고 의 자는 의 야니 존 현이 위대 하니 친 친 지 쇠 와 존 현 지 등이 예 소 고생 야니 람 이 능지 인 시니 어 니니 구 자 생니 하야 자연 변류 즉 달 자 에지 의 허니 심 채 미 지면 가 겸니 람 의 는 분별 사리 하야 가 교소 의 하람 예 즉 젊은 사 이자 이람 제 하 위 하야 불 회 고 성 이면 민 는 풀 가득이 지 이리 람 정 시발 찾구 제 하하니 오 중 제 차람 고로 군 자 풀 가 이 풀 수 신이 님 사 수 신이 닌 풀 가 이 풀 사 지 닌 풀 지 이 요 사 지 이 닌 신이 뇜 풀 가 이 풀 이빨 신이 이빨 랄 이 너 이 이 이 이 이 유 이 불가입을 수신이요. 수신이도요. 수도인구로 사수신인된 불가입을 사신이요. 욕진친친진인된 필교촌현지의 고로우탕지인이요. 친친지세와촌현지등이 개천리야람 고로우탕지천이람.